서울,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20에서 30% 오를 전망입니다.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올 들어 서울,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. 반면 집값이 하락한 지방은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전망입니다.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됩니다. 몇 년 시작합니다.